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가 명태균 리스트를 폭로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신빙성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절한 면담 뒤 이제 관심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쏠립니다. 한 대표의 측근 정광재 대변인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27명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맡겼던 사람 이름이라며 강혜경 씨가 민주당에 제출을 한 겁니다.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은 여기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박완수, 김진태, 김영선. 이 세 사람이 유리하게 여론작업을 한 사례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영국, 김두관, 이현주. 이 세 사람은 여론조사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깊게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진석하고 오세훈 씨장이었어요. 오세훈 씨장도 10년 동안 거의 무상교식 사건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10년 동안 나뭇꽃이 사는 게 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가 오세훈 씨장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이 사람이 하고 다녔고 그 당시에 당대표로 나왔던 이진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사자들의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명태균 리스트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리스트.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27명이라고 하는데요. 더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명태균 씨가 운영했었던, 지금 본인 소유 아니라고 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 연결된 정치권 인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분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허위 사실이다, 나는 여론조사 맡긴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이원주 의원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도 침묵하는 사람들도 또 궁금해요. 그 성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또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서울시 국감에서 나 고발장 써놨다, 이랬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발 안 할 것 같아요. 김병민 전무부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 궁금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명단이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고발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집어넣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요새는 또 전의를 상실하신 건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다 의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로 얽힌 것인지 아니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대로 몇몇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뭔가 공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에 명태규 씨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추가로도 몇 명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리스트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무마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작이나 또는 여론조사로 뭔가 일을 꾸며서 민심이나 당심을 왜곡하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25명 관련돼 있다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25명 넘어서서 27명이고 게다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이 점점 일파, 만파 돼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 플러스 알파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포함된 25명의 리스트가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경남 일대에서 오랫동안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 혹은 정치 브로커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는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고 이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치에도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순히 27명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명태균 씨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인사하면서 선거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한 정도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좀 억울해할 만도 하죠. 반대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 조작에 좀 관여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내용에 관여를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27명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와 관련해서 이러는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리스트 명태균 씨와 평소 연락을 했었다라는 정도 갖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트를 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자도 있고요. 당내 선거, 그러니까 당내 경선 혹은 전당대회 출마 이런 출마자까지 있어서 어떤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있다면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추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용선 의원의 공천과 같은 공천 개입 여부 아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마 그때가 가장 공천 개입의 피크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를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까지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점 이것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점이 창원이 후보지로 올랐던 국가산업단지의 지점과 같은 이권 개입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각종 이권 개입 세 가지 관점에서 정말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내서 그 사람들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내지는 그동안 벌어졌던 이 일을 정리를 해야지 이게 27 플러스 알파로 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가다 보면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애초에 명태균 스캔들 내지는 게이트는 공천 개입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범죄 혐의점 혹은 정치적 도의 문제 정도로 좀 추려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김용람 의원은 특히 범죄 혐의점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명태균 리스트뿐만 아니라 강 씨의 어제 국정감사 증언 역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주술 발언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립무사, 안전베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림, 장림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림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장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풀이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선서를 한 말 그대로 증언이고 현재까지 저 발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구체적인 반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보이죠? 네, 일단은 강혜경 씨가 위증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녹음된 파일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의 유지는 장림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의 옷을 입고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의 통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예전에 YS 정부에서의 김현철 씨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순 씨 같은 그런 국정농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거고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국사범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사의 전망위적인 어떤 국정개입을 지금 명태균 씨는 어떤 운명론적으로 예견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장림무사이고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김건희, 명태균 씨가 예견했던 김건희 여사의 전망위적인 어떤 국정개입, 이권개입이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원인을 간단히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애주가, 빚진 애처가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애주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은 술을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출근도 늦게 하는 등으로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대통령 업무에 많이 소홀했다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소홀한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의 일을 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칭 세상 만사에 달통하다는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빚진 애처가에 관한 설명인데요. 세상에는 이곳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그 경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즉 이것은 국고로 보존되지 않는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돼서 시중에서는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재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천문학적인 경선 자금을 막닥뜨리고 난 후에는 이내 바로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건희 여사가 경선 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완주를 해라라는 소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문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소문으로 들렸던 게 뭐냐면 우선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그다음에 경선 자금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누구의 돈으로 충당을 했느냐라가 문제이 될 텐데요. 제가 또 눈여겨본 것은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들의 몇 면인데요. 그분들이 권호수 회장의 부인과 아들, 그다음에 21그램 대표, 그리고 흔히 BP 패밀리라고 하는 주가 조작 일당 2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중요한 대통령 시임식에 참석을 했었을까 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 앞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소문을 벗대어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활동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의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지를 했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일환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전방위적인 이권 개입이나 국정 개입의 용인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주를 과하게 해서 대통령 업무를 등한히 했고 그것이 대통령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고 그 술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캐릭터고 그것이 소통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경선 자금을 일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보면 물론 여사가 갖고 있었던 돈이 많긴 하지만 지금 경선 치른 과정에서 합법적인 수준의 경선 자금이라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당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나중에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는 선거 보전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국감장에서 나온 주술과 관련한 논란은 주술이 굉장히 휘발성이 크고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는 거지 저것은 명태균 씨가 그냥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따라야겠다라고 했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 그렇죠. 사실 이 주술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세월호 인신공양설이라든가 역술인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술과 관련한 논란은 명태균 씨가 그냥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지 대통령 부부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간단하게 짧게 한번 반론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께서 음주 때문에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인사 업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인사가 엄청나게 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 정부 기관장들이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후임 기관장을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전 정부 기관장들이 1년씩 혹은 감사들이 1년씩 넘게 임기를 그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에 소홀히 했다라는... 30초 지났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캡쳐를 하나 올렸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안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제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하고 좀 맞닿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대화가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해외 순방 일정 중에 뭔가 일정 변경. 암포로아트도 안 가고 이를테면 레즈베스 여왕 조문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의 꿈짜리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는 증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나는 대선 때 명태균 씨 딱 잘랐다. 어제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사람은 뭔가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뭔가 의혹을 더 확대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래려고 했다. 무엇을 달래려고 했는가? 어떻게 달래려고 했는가?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오늘 공개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은 어제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증언했던 것을 뭔가 탄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잖아요. 이거 보니까 다 천벌받은 사람 많네요. 이거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하려고 소문이 있다 이런 걸로 끝내네요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위 찌라시성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4월 6일까지도 여사와 메시지가 주고받고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4월 6일이라는 게 올해 4월 6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1년이 지나면 연도까지 표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의 해명도 매우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강혜경 씨가 굉장히 차분하고 단호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본인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김명선 의원실에서 잠시 했지만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본인의 이걸 소신껏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굳이 위증할 이유도 없고 또 선서까지 했는데 본인이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이런 소위 영적 대화, 꿈짜리 이야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어내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얘기를 했던 것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해외 순방 때마다 해외 언론 보도에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제는 드디어 플러스 알파로 주술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정말 우리 국경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추려서 좀 볼 부분 중에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인데 이 내용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의 발언으로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김용람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손님 공천은 당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선 때 저희가 밀양국 연구소가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 대에서 견적서, 내역서를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김용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윤 의원님, 자체 조사까지 해서 81번을 했고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돈을 챙겨줄 거라고 한다 해서 견적서, 내역서를 보냈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정당의 공천에 그 누구라도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일단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줬다. 그것도 대선 후보와의 서로 의사소통 하에 해줬다고 하면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게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공짓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만약에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은 이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공짜 여론조사를 결과를 계속 받아보면서 본인이 참고를 하고 또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고 그 선거 조사 비용 대신에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글쎄요.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봐왔던 정치 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정치 스캔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지금 강 씨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로 민주당에서도 보호를 하겠다는 게 어제 나온 입장이고 제일 궁금한 건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폭로가 계속 나올 것이냐인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강혜경 씨가 법서의 국감장에서 이미 예고편을 암시한 바가 있죠. 다음번에 운영이 국감에서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얘기를 할 게 있고 그때도 뭔가 추가적인 녹취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에 사실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혜경 씨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불리함을 무릅쓰고 지금 국감장 나와서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것이고 정치하면 안 된다. 여의도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김영선, 명태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이 국감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곧바로 얘기를 했어요. 김영선 씨 공천에는 김건희 의사가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뒤집어 보면 3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여론 조사의 대가를 받지는 못하고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나는 딱 끊었지만 김건희 우리 집사람은 달래려고 했다. 그 달래려는 게 바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는 것으로 달랜 것인가 라고 저희는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 이게 만약에 공천 개입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 조사 돌려봤다. 아침박들 그것만으로 실형 2년 받은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이 개입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 의사가 만약에 이 공천 개입에 진짜 이게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거 정말 경천 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지보자로 전현 의원 얘기했듯이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번 운영이 국감해서 저희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전에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는 조언을 명 씨에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후에 명 씨와 단절했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달리 명 씨를 달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나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 중요합니다. 넘어가죠.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 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산에 취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던 대통령실 입장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 한동훈 대표 4, 6대 4의 비율로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활동은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또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의혹이 있으면 부채화해서 가져와라. 객관적인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자,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결국에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 대통령이 너무 박절했다는 여론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박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오늘 오전 일정을 한동훈 대표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후에는 일정을 재개했는데 직접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한동훈 대표 어제 면담 직후에 반응 들어보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지도부 만찬이 있었을 때는 만찬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주셔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 어제는 이상할이 많지 조용히 계셨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때는. 아마도 이번 면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어제 빨간 파일철 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인이 꼭 해야 될 말을 혹시 빠뜨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준비해 갔다고 하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침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하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실에 돌아와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잖아요. 이런 관측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인하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 어느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당대표실에 다시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셨지 않았나 싶은데 박정하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알려온 걸 봤을 때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던 거죠. 네. 박정하 비서실장의 표정도 평소보다 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면담, 만남, 회동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정치권에서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처음인 거 맞고요. 그 대통령의 그 대표다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면담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다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브리핑할 계획도 없었다라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또 설명을 하잖아요. 6대 4를 얘기했다. 원래 우리는 다 9대 1 정도로 다 어떤 면담이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대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통령 말씀의 해래본이다. 이런 얘기 저희가 늘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설명이 길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나타내는 거다 이랬는데. 그 장소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홀대를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고해집니까? 뭔가 예우는 최소한 해줬어야 되는데. 대통령 집무실 더 벅스톱스 히어라고 거기 적힌 그 집무실은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아니 거기서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면접시험보냐 피의자 신문하냐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리 매치도 그렇고. 사진이 주는 게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하게 강렬하게 국민의 뇌리를 자극할 때가 많은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대통령 한동훈 대표에게는 제로콜라하고 모욕감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그런 기분으로 면전에서 다 3대 요구도 반박당하고 나왔는데. 전혀 먹히질 않았는데. 좋게 브리핑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집으로 갔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고요. 얼마나 소위 열받았겠습니까? 게다가 들려오는 추경원 원내대표의 만찬 참석 소식. 이거는 대놓고 정말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를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20% 초반 지지율을 횡보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국정동력을 좀 회복해보자. 최소한의 공감대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만나는 그 자리 어렵게 마련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조금 뭔가 실력 행사를 하든지 결심을 조금 굳게 해서 보여줘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민심, 국민 얘기하셨는데. 그 뜻을 따르자면 특검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정광재 대변인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친환경 중심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여러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그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두 발을 직탁에 올려놓고 앉아계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앞에 우리 한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도대체 왜 보자고 하신 것일까. 사진 찍기 위해서 본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글쎄 저도 뭐 오랜 세월 정치판을 이렇게 봐왔지만. 글쎄 좀 생경한 모습이라.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김용남 위원님.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검사 특유의 기선제압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만들고. 피의자와 검사 관계처럼 이렇게 좀 마주보면서 약간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좀 길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거 아니냐. 좀 과한 해석일까요? 글쎄 검사 출신인 거는 두 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글쎄 주도권을 쥔 사람이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겠죠. 그런데 형식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공적활동 자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집사람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영부인이 무슨 육체적, 심리적 컨디션이 나빠서 공적활동을 못하는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컨디션이 좋더라도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몇 달 쉬었다가 또 마포대교 이렇게 등장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뭐 힘들어서 하라고 해도 안 해. 뭐 이런 투예요. 두 번째는 인적 라인 청산인데 문제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상이 돼요. 당신이 봤어?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고 당신이 직접 봤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보나, 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랄까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던 것인데. 영부인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협조. 이거는 사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실은 걷어찬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면담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거의 내용과 형식에서 최악입니다. 최악이다. 내용도 형식도. 그런데 이게 차담뿐이었잖아요. 차담뿐에 만찬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돌아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대통령의 행동. 아니, 아니. 일반 성인의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 유치하죠. 밥 때 6시 20분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가라고 해놓고는 매사에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라고 해서 밥을 먹인 결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여당 당대표와의 관계를 공적 관계가 아닌 나를 배신한 후배 검사와의 관계라는 사적인 관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보드에 의하면 한대표께서 원탁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각 테이블에 비서실장이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는 뭐야, 한번 이야기해 봐라는 바로 저 자세죠. 저 자세로 있는 것은 도저히 공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대통령께 좀 요청드립니다. 공과 사를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네, 정광재 위원님, 절제하고 계시지만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어제 형식과 관련해서 이게 의전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 대한 의전, 굉장히 중요하죠. 의전 비서관이 이기정 비서관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어제 파인그라스를 같이 산책할 때도 이기정 비서관이 동행했던 걸로 아는데 저렇게 파인그라스 같이 산책할 게 아니라 의전을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오는 손님에 대해서 최대한 공경하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는 상황이 연출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추경원 원내대표가 이후에 만찬에 참석했고 이 과정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만찬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대표는 차담을 하고 저녁에 만찬이 있다고 해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원내대표를 부르라고 하신 대통령의 의중과 또 그런 지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까지 생각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 참모 조직에서 좀 간언을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앞서 영상이 나갔는데 의전비서관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대상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함께 저렇게 산책하는 과정에 동행했다는 것은 인적 쇄신을 건의하기에 앞서서 미리 그 건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 건의를 해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암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아까 김용남 의원 분석과 좀 맥이 닿는 그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오늘 전언이 있었고요. 김윤정 의원님 그렇다면 인적 쇄신 부분에서도 대통령은 무슨 문제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 하나하나 다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반박을 면전에서 한 거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도 얘기를 해주면 고쳐볼게. 이런 얘기가 지금 뒤늦게 오늘도 나왔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누군이 이렇고 누군이 이렇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설춘대 권력도 아닌 김건희 여사가 왜 소위 비선 라인으로 불리는 그런 라인이 존재하며 중앙일보 칼럼이 나왔던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를 서포트하는 행정관 비서관들을 다 모아서 이부 소식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여사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 비선 라인의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총리 설 때 나왔던 불협화음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당대표가 민심을 받들어서 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해버린다. 그리고 집사람 지쳐있다. 국민들은요. 더 지쳐있어요. 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절하십니까. 정말 이건 만국적 아내 사랑 아닙니까. 명품빼부터 김내남, 명태균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 지쳐있고 너무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들이에요. 국민들 그 통탄의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집사람이 지쳐있다는 목소리로 어떻게 이 국면을 타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6대 4로 말했다라는 설명 같은 걸로는 도저히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기 때문에. 한 대균 대표도 차제의 지금의 상황을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나서 특검법에 합의해서 제대로 실력 행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어서라는 이야기를 했고 활동 이미 자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오늘 전달했다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1분 30초가 나오는데 질문이 3개여서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대통령실의 이 설명,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까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대통령께 들려주기 위해서 나선 자리였고 지적한 대목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어려움만 헤아리고 정말 앞에 있는 한동훈 대표도 그 뒤에 있는 국민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는 항료기조, 경료기조로 문제되니까 내조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명품법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자제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혐의 받으니까 교통통제하면서 한강다리 위에서 공무원들 세워두고 훈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이 세 번째로 또 속아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시간상 정강기 위원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결심합니까? 그런데 지난 90일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몸부림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그런 현실 인식이 굉장히 지금 당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오늘 발언 보시면요. 한동훈 대표가 민심만 보고 문제 해결에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사설 정보 찌라시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사설 정보 찌라시가 돌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역설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헤어질 결심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실을 잘 설득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오늘 저녁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10여 명이 긴급 만찬에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중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내일 저희가 취재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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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을 인정했습니다. 취임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김 관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유라이트적 사관인 1948년 광복서를 주장하고 관장이 된 후에도 이를 번복하지 않아서 역사학계에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이제서야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외부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남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사 안에 새롭게 조성되는 독립운동 기념 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흉상은 2018년 육사 충무관 앞에 설치가 됐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토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큰 논란이 될 이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펼치는 곳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전장이 투입된 증거로 해석이 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긴급 NSC를 열고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한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죄는 왜 무혐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정에 인식이 있었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보고 알았습니다. 자 증거를 부인해요.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한 번을 못해요. 이러니까 검찰이 조정을 울린 날이다. 검찰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대용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에 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끝났다. 검찰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검찰 폐지론까지 다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검찰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오랜 검찰개혁론자인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끝났다. 저 말에 동의하세요? 글쎄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된 게 짧게 봐도 농무원 정부 시절부터인데 20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검찰개혁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사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검찰이 앞으로 전면 개혁이 될 것이라든가 검찰이 어떤 폐지가 될 것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이번 불기소 결정이 검찰 역사에 남을 오욕적인 하나의 사건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특별히 검찰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든가 정치적으로 특별히 편향된 모습을 새롭게 보였다든가 그렇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대단한 사건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검찰에 냉소적이셔서 이번도 검찰이 하던 패턴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 대표의 부인은 130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압수색은 0, 0회였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비판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 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난 게 이 두 사건에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검찰의 정치 편향성은 이 역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때부터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 이런 것이 아주 한국 사회를 뒤흔들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가까운 사례로 보자면 조국 사건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검찰이 이렇게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이유였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를 했고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공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정치적인 어떤 편향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편향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들도 세간에서는 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그에 대한 인사권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사건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숫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야당을 대하는 것과 여권 인사를 대하는 것에 큰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글쎄요. 검찰이 원래부터 어떤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띄고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더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힘이 커지게 되면서 검찰 스스로가 어떤 자신을 정치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맞물렸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갑작스럽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또 공공연합의 무슨 사단 이런 것이 검찰 내부, 내외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정치를 제향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사실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다수의 검사들이 아주 검찰 수뇌부라든가 아주 일각의 이런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에 혹시 매도되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중의 인식은 검찰 전체를 향해서 굉장히 냉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검찰 수뇌부 몇 명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될까요? 역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죠. 제도적인 개혁이요.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실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도 좀 의심스럽고 또 설령도 탄핵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용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법리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은 검찰을 어떤 권력이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검찰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도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그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미진했고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토론회나 공청회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교수님도 그 토론자로 참여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요. 민주당 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안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두 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민주당 안은 이미 한참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 안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의 속도 또 검찰개혁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부에 이견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조국혁신당 안에서요? 아니,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법률안을 새로 수정 내지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두 당의 대안은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검찰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문제다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고 검사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가 다루는 사건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벽한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줄여서 정치적인 영향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감시기구, 시민의 감시기구 이걸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에 가까운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법안은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법안 통과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여당 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막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말은 불가능이다. 어떤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이미 20건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또 제가 듣기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신의 힘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검찰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개혁 법안을 순순히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시도는 이 정권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탈한 결론인데 현 정권 하에서라는 전제가 붙었네요.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석 분포가 좀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으로서는 꾸준히 제도적인 개혁을 준비해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 수사 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는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과거의 검찰 행태를 보면 아까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초에 보였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 뒤에 한참 뒤에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건 그리고 예를 들면 BBK 주가 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 앞두고 불거졌을 때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10년 지나고 나서 기소해서 유죄가 나온 건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추후에는 이렇게 다시 수사하고 기소, 유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고 또 묻혔던 사건을 꺼내서 다시 또 기소하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도 사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검찰권을, 사법권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권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검찰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권한을 분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검찰들도 양심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검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사들도 스스로 검찰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지키고 우리가 유명한 우리 대통령께서 했다는 사람에 충성하거나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 토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슈로 또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더 낮은 자세로 거침없이 치고 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중력도 우리의 에너지로 만든다. 2022년 5월 취임 뒤 집무실엔 원형 탁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격이 없음을 홍보했고 몇몇 언론은 극찬을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수평과 소통의 상징입니다. 2년여 지난 어제 두 사람은 마주보기만 했을 뿐 길다란 직사격형 탁자에서 더 다가갈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딱딱하고 건조하며 답답해서 상하 단계만 도드라진 그 각진 테이블을 보면서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대0 라이브 마치 Geezo